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계속되는 금리 하락에 주가가 연일 급락하고 있습니다. 금리 상상세가 꺾이면서 실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올해 2분기에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는 19일 전일보다 2.61% 내린 36.93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.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분기 순액이 92억 달러로 전년동기의 35억 달러에 비해 2.6배가량 급증했습니다. 매출액은 215억 달러로 전년동기의 223억 달러에 비해 4% 줄었습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.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헬스웨이가 지분 11.79%를 갖고 있는 최대 지지입니다. 시가총액은 365조원 규모입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베이가 특허 출연한 비엠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창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